이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을 지고한 축복이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전하다가 온갖 고초를 겪고 갇히고 죽어나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철창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젠 이곳 대한민국 땅 위까지 거대한 철창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철창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철창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이 사랑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한반도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지극히 투명하고 단순한 주님의 빛을 따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과 같이 썩갈림없는 주님의 목소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례받지 않은 이들을 향해 나아가 온 로마의 복음의 길을 연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 복음의 길을 여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강의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의를 맡은 김미영 원장님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시어 한마디도 어긋남 없이 오직 주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이념 전쟁이고 또 프레임 전쟁이고 짧게는 70년 길게는 90여 년 동안 저희가 이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또 프레임에 대해서 오늘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전환기 정의 전구원 원장님이시고 MPK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김미영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그래도 개학을 한 분위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좀 더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 강좌를 알리는 걸 약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오늘은 또 많이 오셔서 제가 가능하면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오늘은 질문을 좀 받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PPT를 만드는데 만들 때 같이 하는 친구가 이걸 만들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PPT를 만들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MPK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만 원, 2만 원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고 10만 원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요. 혹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렇게 후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정말 이름 모를 분들이 이렇게 계속 돈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인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힘이 계속 좀 나요. 이렇게 저희를 조용히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는 제가 작년부터 해왔던 주체사상판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그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 시리즈는 한 번 제가 남겨뒀어요. 마지막 시리즈가 주체사상판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가 아니고 어떻게 권력을 잃었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작년 3월 10일에 주체사상판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강의를 했어요.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작년 11월에 했나요? 역시 두 번째도 제가 살짝 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강의는 더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주체사상판은 이렇게 권력을 잃었다.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그게 곧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주체사상판은 어떻게 권력을 잃을까에 대한 그 강의를 듣게 하도록 제가 일종의 가이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극우 프레임은 덫이다. 워낙은 극우 프레임은 악마의 덫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포스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마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악마의 덫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전직 대통령이 다 잡혀갔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잡혀갔고 그리고 기무사, 국정원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은 딱 한 가지를 향한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김일성 세력이 합법화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이슈가 어떻게 김일성 권력이, 김일성 세력이 인정을 받나? 대한민국에서도 인정을 받나? 이것을 위한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틀 전에 있었던 조태우 변호사님이 탄핵 때 탄생했던 태극신당, 새누리당 새로 이름은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태극신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됐는데요. 제가 왜 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열심히 말렸지만 결국은 수락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또 같이 일을 하겠다고 인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오늘 이 강의 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극우 프레임은 더, 이 제목부터의 해설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념과 인식의 전쟁 중. 그런데 이념이 무슨 뜻인지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념이 무슨 뜻이에요? 사상이 무슨 뜻이에요? 철학이 무슨 뜻이에요? 가령 일본에는 사상은 있는데 철학은 없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일본에는 사상은 있는데 철학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념과 철학은 또 어떻게 달라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 학기 다 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념 그러면 이데올로기란 말하고 섞여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념이란 뜻이 이념이란 말이 이데올로기란 말과 섞여서 사용될 때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상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 주인은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머지는 배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극우가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극우라는 말은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당 스펙트럼을 얘기할 때 극우다라고 말하는 것과 극우가 상관없이 극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태우 변호사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오마이뉴스가 두 변호사님께 극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 빨리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겠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굉장히 명문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표현의 자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지으면 감옥에 갇힌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오마이뉴스가 지금 정치 활동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민, 김태우 이런 분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도태우 변호사와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모임, 자변 그분들을 모두 극우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우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마라 라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본질적으로 말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념과 인식의 전쟁 그러면 맞아 영적 전쟁이야 이념 전쟁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기가 없이 나가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저는 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나. 제가 이 유튜브를 특히 우파 유튜브를 보면 되게 감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대책 없이 만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왜 이게 무기를 그냥 여러분이 전쟁에 뛰어들 때 그냥 몸뚱아리만 갖고 뛰어나갑니까? 최근에 제가 본 그 드라마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렌즈를 쓰면 보이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게임 승부가 있는데 이기면 이기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칼에서 나중에 총으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엄청난 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 판까지 가야지 그 사람이 최종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다양한 무기들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념과 인식의 전쟁이라는 것도 일종의 증강현실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렌즈 끼고 봐야 돼요. 렌즈 끼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강당을 꽉 채울 정도의 적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평화라고 쓴 사람이 있고요. 정의라고 쓴 사람이 있고요. 법치라고 쓴 사람이 있고요. 촛불, 혁명, 엄청나게 멋진 말들, 착한, 아름다운 다 쓰고 지금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칼도 없고 총도 없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의 전쟁, 이념과 인식의 전쟁은 말의 전쟁이요. 우파의 특징이 말을 너무 못해요. 우파 지도자들이 참 말을 못해요.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문 들으면서 아, 구어로 연설을 하시는 분이 처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통령 연설을 전부 분석하게 했어요. 취임 연설을. 그중에 가장 문체가 새로운 게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었어요. 거기에는 구어체가 들어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말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히 우파 대통령들 참 말씀을 딱딱하게 하시고 개념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설득을 참 잘 못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말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안 당하는지 그 수칙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념과 인식의 전쟁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전쟁이다. 증강의 현실이다. 다른 걸 증강의 현실이라고 해요. 확대된 현실이에요. 지금 새로운 안경을 껴야지만 보이는 이 전쟁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성의를 보여드릴 거예요. 미리 말해버렸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항상 첫 시간에 이거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아까 말한 건 잊어버리고요. 도변사님 뭐라고 불러요? 장미. 장미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도변사님 이런 면이 너무 싫어. 보고 알았다고 답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라는 개념어를 벌써 쓰면 어떡합니까? 그냥 보고. 도변사님은 개념어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경험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경험이라는 말만 해도 이미 개념어예요. 여러분 모두 이거 보고 알았죠? 진짜가 있으면 냄새를 맡아서 알 수도 있고 만져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맛보고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맛을 보고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척각.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그렇게도 알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인식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인식이라고 해요. 뭘 안다? 어떻게 아는? 이것을 연구한 사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뭘 아는데 어떻게 아나? 이거를 체계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칸트가 말할 때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이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 번째 또 다르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제가 다 여쭤볼 거예요. 교수님, 배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또 뭐라고 부르세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빨간 장미라고 부를 때 장미 앞에 이렇게 수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추상화는 아니에요. 구체하죠. 그런데 이걸 한 번 추상화시켜서 이제 말할 거예요. 장미 다음에? 아름다운 이것도 다 수식어죠. 이거는 그냥 구체하지 추상화가 아니에요. 이걸 꽃이라고 부르잖아요. 꽃. 장미고 이걸 꽃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꽃에는 장미 말고도 국화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 단계 추상화된 거잖아요.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공통점을 뽑아내서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새롭게. 그걸 추상화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형상 안에는 꽃도 들어있고 장미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부르는지 저 우리 채목사님께 여쭤보려고요. 긴장하세요 오늘은. 또 뭐라고 불러요? 예? 추상화시켜서 말하세요. 구체화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식물 그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죠? 지금 가시라고 말하는 것은 속성을 말씀하셨어요. 속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한 단계 추상화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생물을 왜 좋아요? 역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도 다르시네. 좋아요. 그러면 저 생물. 그럼 또 한 단계 더 추상화시켜 주세요. 구체화시키지 말고. 예? 아 나무도 식물보다 밑에 있죠. 그렇죠? 식물보다 밑에 있고. 말하자면 식물이라는 말은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공통점을 차단해서 식물 이렇게 추상화한 거거든요. 그럼 생물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저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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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물이 생명하고 같은 말이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여기서 다시 추상화시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 생각으로 저기 한 교수님 말고는 모를 것 같아요. 한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자연. 네이처. 네이처도 좋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이처는 너무 이제 추상화됐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내릴 거예요. 휴지 좀 주시겠어요? 휴지. 예. 생물보다 한 단계만 높여서 말씀해 주세요. 예? 사물? 왜냐하면 사물 띵 밑에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사물. 제가 답을 미리 적어 왔어요. 그럼 사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추상화시켜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히 한국의 우파들의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꽃 장미 정도만 알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식물이라는 단어를 안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한 10살 때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맨날 그러셨어요. 어린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서 지금 내가 애들을 10명도 늦게 키웠는데 손자까지 포함해서 상쪼알이라는 건 처음 받아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10원짜리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할머니 생각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무학이셨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식물이라는 단어를 못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이들 낳고 훌륭하게 잘 사셔다 가셨어요. 70평생.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꽃 장미 수준에서도 사는 데 지장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식물, 생물, 사물 그 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thing이 아니라 being, 존재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맞아요. 그때부터는 얻어맞는다고요. 그런 말을 하려면 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사물 다음에 존재. 존재 이해에는 뭐가 있을까요? 피조물? 피조물도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이처?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칸트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 thing itself, thing and it, he 이런 것은 존재해도 인식을 인간이 못한다라고 인식을 포기했죠. 그래서 칸트가 막스주의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불가지론자들. 모르는 게 어딨어. 모든 걸 알 수 있지. 특히 19세기 넘어가면 이 결정론자들은 이 세상에 인식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죠. 심지어 하바드 대학에도 하바드 문장을 보면 책이 세 권이에요. 그중에 하나는 덮여 있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하바드 지어진 건물은 열었어요. 셋 다 열었어요. 모를 게 어딨어. 인간 지성이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신은 없다. 있어도 우리하고 상관없어. 인간 세상 간섭할 수 없어. 윤론이 신을 쫓아냈죠. 기독교의 본질이 포에이르바가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있어도 상관없어. 다시 말하면 이제 존재 넘어갈게요.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안 열어주실 거예요. 본질 계속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대자, 신, 영. 사실은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내포, 한 존재에 대한 내포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그냥 장미 수준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을 굳이 분류를 하면 감성적인 세계, 다시 한 번 눌러봐 주세요. 이 감성적인 세계가 있고 또 눌러봐 주세요. 이건 겹쳐요. 지성적인, 칸트는 오성 또는 지성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성과 지성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영성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이념전쟁이 복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화하신 분들 열심히 일했잖아요. 자기는 공부 못하고 사우디 가고, 베트남 가고, 독일 가고, 죽도록 일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가족들에게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신앙이 있는 좋은 분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갖고 현실에서 의식주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이 지성과 이성의 영역을 뺏긴 거죠. 지금 대학은 특히 역사학계, 철학계 다 갖고 갔습니다.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도전하는 게 바로 MPK가 하는 일이에요. 교통의 변호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여기서 같이 강의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감성적인 영역에서 머물어서 살고 그다음에 특히 우파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실용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의사가 되거나 공대를 가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성적인 영역에서는 탑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단계 올라가서 철학의 영역, 존재의 사물 이 레벨을 다루는 이 정도 추상화된 레벨을 다루는 사람들이 세상을 훔쳐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체 사상도 바로 이 영역에 있어요. 주체 사상의 사람 중심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사람은 감성과 지성의 영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추상화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숨결을 갖고 있는 개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추상화돼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사람은 육체적 생명이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당과 수령이 하나 되면 영원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생. 그래서 영생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이에요. 수령과 함께.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육체적 10대 원칙 10조에 나오잖아요. 지금 아마 이 종북 세력은 내가 이렇게 자신들의 경전을 우습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하루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숨결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 사람은 육적 존재다. 뭘로 닿나요? 제가 뭘로 닿는 게 싫어하거든요. 혼자서 잘 지내요. 사람이 다 그렇게 부자되고 싶나요? 아니에요. 별로 부자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 다 숨결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지성만 있지도 않고 영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주체 사상의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오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 예. 어디서부터? 지금 저희가 방송 사고가 났어요. 지금 방송에 약간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잠깐 지연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 이 철학당 대중 하나가 되어서 진보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농담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것은 현대국가 대한민국 현대국가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과 삶에 대해서 전체주의적으로 프레임을 짓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각자 다른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고 있고 그들이 각자 다른 욕망을 갖고 있고 각자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자유민들이 공화국을 이룬 거다. 이런 생각을 혐오해요. 대한민국을 혐오하죠. 바로 이 자유민의 공화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키는 모든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국정원과 기무사와 군대까지 대법원까지 미국에서 대법원장을 이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그 자체가 상징이에요. 노망이 들어도 판결하게 만듭니다. 재판하다 꾸벅꾸벅 졸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판사하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대법관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나라예요. 대법원장을 이렇게 쉽게 죄가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국가 대한민국의 죽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살았다 치자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1980년대 주사파 당신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가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미가 알고 보면 복잡한 걸 아시겠죠? 이제 적어도 이거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 이 시대의 기독교 종교 영역까지 모두 주사파한테 넘어갔나 감성하고 영성만 아니까 막 직통 개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이성과 지성의 영역을 다 뺏겨버려요. 지금 인식과 이념의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지성과 이성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전체 주의자들한테 수령 절대주의자들한테 주사파들한테 민중민중파한테 그 엉트리 지성 지성도 아니죠. 엉트리 지식에 속지 않으려면 공부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오늘은 심각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극우 프레임은 덫 이렇게 말씀드렸고 극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념과 인식의 전쟁 중 그랬어요. 저희가 편안하게 누려왔던 그 감성의 세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덫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극우라고 말하면서 이건 약간 범죄야. 이건 배제돼야 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이 범죄했습니까? 신재민 씨? 신재민이라는 그 히스로 블러워. 정말 소중한 이 고발자를 오히려 범죄인으로 만든 사람들이 범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을 돕겠다는 변호인들을 극우 성향 이렇게 해서 배제를 했어요. 결국 이것도 말싸움이죠. 그럼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극우 극자라고 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는 far라는 것은 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스펙트럼이 있고 거기서 멀다 가깝다라고 쓰는 극우가 있고 extreme 극단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radical하다. 너무 가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극우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우라는 말 자체 갖고 있는 내포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딱 속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국가에서 정당을 말할 때 극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지금 도태우 변호사는 극우 성향이다 말하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정당이라는 것은 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받고 국고를 받고 이렇게 합법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때 극우 극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때 극우라고 말하는 것과 이 사람 극우야라고 말하는 익스트리미스트 극단주의자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당 국가 그 정당의 이념을 말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우 정당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쓰는 far right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극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극우라는 말을 쓸 때는 욕할 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우는 히틀러와 홀로코스트라는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것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했고 찬양만 해도 잡아갑니다. 형법으로. 완전히 범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극우가 정당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3년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Alternative for German이라는 그런 정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파 정당이잖아요. 독일에서는 우파라는 말도 무서워하거든요. 독일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기민당 사민당 기사당 이런 사실은 기독교와 카토리 연합 정당 그 정당이고 사실은 좌에 가깝고 중도 우파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독일에서 2013년에 정당이 등장했고 엄청나게 지금 세력화하고 있어요. 거의 EU 유럽 의회에 진출할 그 정도는 아직 안 됐는데 거의 유사할 정도로 근사할 정도로 독일에서도 이런 우파 흐름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극우라고 해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약간 극우라고 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긍정 비슷한 말을 하는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 쓰고 오지마 부르카라 그러나요. 이런 거 쓰고 오지마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을 배제하려고 그런다.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게 참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지만 세속 이슬람이기 때문에 터키는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못 쓰게 해요. 터키의 유명한 소송이 의대생이 이렇게 히잡을 쓰고 학교 갔는데 그거를 불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터키는 그걸 유럽법원에 가서 그 학생이 소송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이슬람이지만 못 쓰게 해요. 세속화하고 네이버 다른 이웃과 맡아서 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터키만 보더라도 독일에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 난민으로 가서 사는 건 좋은데 썩은 오지 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얘기해도 극우라고 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새로운 정당이에요. AFD라는 그런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당조차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거나 히트를 잔향한다고 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독일에서는 극우가 불법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모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낯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데 정말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극우가 바로 어디입니까? 주사파죠. 우리 민족끼리죠. 탈북자가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해 오면 한족 아이를 임신했냐 조선족 아이를 임신했냐 한족 아이면 죽입니다. 낙태시켜요. 강제 낙태.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그게 북한이에요. 제가 틀린 말을 합니까? 지어냅니까? 우리 민족 길이가 극극 극우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주사파들이 그 주사파 오마이뉴스가 주사파 언론 아닙니까? 말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지에서 누가 나왔어요? 말지에서 지금 오마이뉴스 나오고 민중의 소리 나왔잖아요. 말지 기자들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은 아니지만 부인도 말지 기자 출신일걸요? 말지 기자 출신 지금 국회의원 몇 명 됐습니까? 정봉주 최민희 그다음에 민중의 소리는 아예 집단이고 이상하죠? 왜 극우가 우리 보고 극우라고 그럴까요? 말싸움에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독일은 극우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파 중도 좌파 극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계열들 그런데 유럽 코미니즘 유럽 공산당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유럽은 사실은 극자 정당이 없어요. 공산당은 있지만 프랑스 공산당 물론 있어요. 1920년 굉장히 오래된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자유민주의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주세요. 다음 페이지. 프랑스 공산당 기간지 리만희 때가 2000년 5월 17일에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와 동료로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북한 스스로도 감히 공산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너네가 감히 어떻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와 싸웠어. 우리는 인간주의야. 기분 나빠.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한데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일본도 공산당이 있어요. 일본 공산당도 굉장히 역사오래됐어요. 일본 공산당은 정말 막 이렇게 엄청난 지지자가 많아요. 몇백만이에요. 당원만 해도 몇십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북한하고 아웅산 테러 때 빠이빠이 했어요. 일본 공산당 기간지 아카다의 평양 특파원하고 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주시는지 궁금해요. 그분이 북한 가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쫓겨났는데 그분은 평생 북한하고 싸웠어요. 북한을 공산당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기아라 류오라는 분이에요. 제가 인물연구를 쓰기도 했어요. 일본 공산당은 어떤 거 하냐면 궁극주의 반성하고 미안하다 그러고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 인정하고요. 일본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요. 북한 공산당을 혐오하죠. 자민당보다 사이가 더 나빠요. 극자로 할 수 없죠.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됐나. 프랑스가 굉장히 재밌는데 프랑스는 극우라고 분리된 정당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 장마리 르뺑이 1970년대 만들었던 국민전선이란 정당이 있어요. 프론트 내셔널 불어는 발음이 어려서 잘못해요. 내셔널 프론트라는 뜻인데 지금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딸이 하고 있죠. 막내딸이.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쫓아냈어요. 아버지를. 이 당이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중도 우파 정당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이런 우파 바람이라는 것이 극우 나치 이런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저는 예전에 우연히 영국에 갔다가 영국이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로를 쓸 수 없었어요. 유로를 쓸 수 없고 자기 나라 돈을 펜슬을 파운드라든지 이런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영국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까? 유로 존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EU 안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독일에서도 그렇고 다시 마르크 시대로 가고 싶다. 프랑 시대로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원래 프랑스는 프랑스답게 독일은 독일을 잡게 영국은 영국답게 이런 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EU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전이라고 그러죠. 리전. 지역 단위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체성을 버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리전으로 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을 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유럽은 EU는 다시 각자의 나라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파 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나라의 특유함으로 가고 싶은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고 또 하나는 엄청난 실업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20대의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르펭의 딸 르펭이죠. 메리엔 르펭의 바로 이 정당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우리가 수사적으로 아베, 극우 이렇게 말을 하죠. 일본을 제가 세모라고 했던 이유는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궁극주의, 극우 궁극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있죠. 배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왕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는 그래서 아베를 극우라고 말을 해도 약간 통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아직은 있어요. 천왕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네가더가 일본 천왕을 신정에서 인간통치로 바꾸고 나서 말하자면 입헌군주주의로 완전히 바꾸고 나서 일본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도한 극우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이 표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이건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해석을 달려야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펙트럼이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지금 제가 표현을 저렇게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우파, 좌파라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굳이 말한다면 미국은 제가 보기에 이 스펙트럼을 말한다면 모두 우파예요. 우파와 중도가 있을 뿐이에요. 보수와 진보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리버럴하다 또는 컨서블티브하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나라인데 공화당의 당원만 해도 3천만 명이 넘거든요. 미주당은 4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부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생활 기반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예요. 제가 아까 장미 표를 그렸지만 감성, 감성 수준의 그 영역도 인간이 고향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주사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감성적인 부분을 전부 악마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대지냐 동물이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인간이 지적으로 고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막 주입시켜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너네는 사람 아니야. 종파야.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살게 하죠. 그게 바로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념 스펙트럼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인데 생활이 강요. 라이프, 생명, 감성 이 영역이 강력한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는 영성, 기독교 각 지성과 이성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버려요.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나 공산주의자 그렇게 말하면 완전 기인으로 통할 거예요. 사회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약간 좌파 사회주의 계열이 엄청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합니다. 저 사람 기인이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통하지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국가 이념이 사실은 좌파 이념을 배격했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하나의 이념으로 표방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변주가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이나 하셨죠. 그때 대공황, 미국의 이념인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가 문제를 탈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수정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을 했죠. 뉴딜 정책 같은 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엄청 욕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념을 표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현실주의가 승리해요. 이념보다 현실이 승리해요. 그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미국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어떤 이념적인 깃발을 들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나라가 아니에요. 깃발은 깃발이고 일단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더 타당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도구마를 제시하고 도구마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이념 성향이 굉장히 약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세모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데 한국의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와 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극자, 심지어 좌파도 안 됐죠. 사민주의조차도 안 됐어요. 유럽 커뮤니즘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다를 일으키는 겁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이 독일하고 다르게 이 이념에 대해서 관용이 없었죠. 관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동독과 서독은 완전히 달라요. 서독은 동독이 영토도 4분의 1밖에 안 됐고 그 힘 자체가 불균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느 정도 허용해 가면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영토도 더 작고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지간히 합니까? 그건 야만이죠. 6.25 전쟁이 바로 그 야만이었죠. 반공이 굉장히 강고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반공을 깨기 위한 지성운동이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라는 이름과 같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역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정당 스펙트럼에서도 중도 비슷한 것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좌파, 극좌 거의 없었죠. 이 80년대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 딴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리마네테를 말했고 그다음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 리크라하고 야후의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소송이냐면 제가 아까 프랑스가 극좌라는 말을, 극우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네 프랑스도 극우 있는데 극우라는 말이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는 나치, 홀로코스트 이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예요. 이 야후, 미국 야후가 2차 대전의 유물을 팔았거든요. 이런 나치 문장 같은 이런 것도 팔고 경매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그거를 접속을 못하게 소송을 한 거예요. 프랑스 인권단체에서 이거를 반인종주의 인권단체에서 야후를 소송을 했는데 프랑스 법정이 이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후가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접속하도록 계속 유지를 하면 3개월 동안 시간 주겠다. 그거를 안 들으면 3개월 이후에는 야후에 매달, 매달이 아니야. 매일, 매일 1500만 원씩 받겠다 그랬어요. 매달 1500만 원. 야후가 기절을 했는데 왜 기절을 했냐면 미국 회사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프랑스 국적인 사람만 골라서 안 받을 수가 있냐. 미국도 법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해도 되냐. 그리고 다 지난 옛날 건데 왜 그렇게 나오냐.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죠. 프랑스에서는 독일 극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우파 또는 파 라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극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프랑스 문화 자체가 국기를 이렇게 막 들기만 해도 약간 좀 걱정하는. 그래서 이런 나치의 상처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화된 우파 대중주의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국가적 이념 스펙트럼을 봤고요. 또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이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유, 기본권을 이해할 때 어떤 것은 금지가 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허용이 되는 게 있고 권장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동성애를 보면 동성애를 놓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들은 자세히 보면 동성애를 범죄로 만드는 나라예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데. 미국도 동성애가 범죄였어요. 소돔이. 한국에서는 범죄인 적이 제가 알고 있기를 없어요. 군 형법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동성애라기보다는 좀 숨겨야 되는 것, 좀 가려야 되는 것 이런 거에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잘 이렇게 융합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권장은 절대 하지 않지만 그냥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에서 그 반동성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범죄로 만들어버린 나라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걸 허용하게 만들면서 권장하는 효과까지 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가족 제도를 깨뜨릴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범죄일 때하고 허용, 권장은 안 해도 허용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칼같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전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1987년 이후의 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아요. 이제 좌파가 등장했어요. 많아졌죠. 극자도 인정을 할까? 김일성 주의인데 극자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극자는 인정이 되고 극우는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밀렸어요. 솔직히 극우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우파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밀렸으면.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였거든요. 김일성 주의. 지금 우리 간첩 신고할 때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김우산이 군에서 간첩 잡는 거 못하게 해요. 민간인 간첩 못 잡아요. 헌법에서 아예 자유 삭제하려고 했어요. 남노당 정권 아닙니까? 남노당 정권과 북노당 정권의 연합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남노당과 북노당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박헌영이 세련된 멋쟁이였죠. 기자 출신이고.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팔을 태재가 어떻고. 박헌영이 북한에 올라갔어요. 한호 받았죠. 처음에 남노당이 더 우수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개 두 마리 방안에 풀어서 뜯어먹혀서 죽였다고 그러죠. 김일성이. 남노당이 집니다. 야망과 강기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이 정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남노당 계열로 있는 사람들이 이 북노당, 숨어있는 북노당을 이길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양승태 대법관을 감옥에 넣은 세력은 북노당 계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제 얘기에 틀렸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결국은 이것 보십시오. 3.1 기미독립운동 4.3 8.15 광복절 8.15 정부 수립 건국 6.25 5.18 이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반전향 제가 반전향이라고 했던 이유는 소위 시대정신 주사파에서 전향했다는 사람들 제가 이분들이야 잘 알죠. 그분들이 온전한 전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국가정당성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국정통성이라고 표현하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등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전향 세마이 반만전향 반전향 주사파 NL1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전향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어보려면 물어볼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물어봅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사상금증하지 마라. 색깔론이다. 조용히 전향 없이 지금 청와대 다 차지하고 있죠. 좋아요. 그럼 비전향파 그다음에 민중민주 피디입니다. 지금 정의된 계열이죠. 그다음에 우파1 우파1은 범자유한국당입니다. 우파2는 우리예요. 여기 계신 분하고 도토리 보는 사람하고 MPK 우파2예요. 한번 잘 봅시다. 3일절에 대해서 다 한호해요. 민중에 정말 우리 살아있는 조선 민중에 열망을 모아서 일으킨 만세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사파가 말하는 3일하고 우리가 말하는 3일이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내년에 3일절 100주년 이렇게 하면서 아 금년이 됐습니까? 아 저는 음력으로 생각했어요. 설 되면 이렇게 그런데 이 3일 기독교 세력 다 배제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배제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으로는 그트로는 전 조선 민중의 열망을 담은 그런 운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념 성향이 없다. 희개칠했습니다. 4.3 4.3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4.3에 대해서는 한번 표시해 주세요. 4.3 4.3은 누가 봐도 건국 반대 운동이에요. 단지 그 과정에서 너무 엄청난 유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념 성향이 없는 민간인이 많이 희생이 됐죠. 불쌍하죠. 그런데 이 도발은 남노당이 먼저 했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4.3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4.3 기념관 가서 제가 너무 놀라서요. 들어놓는 줄 알았어요. 이승만이 악마되어 있어요. 건중 만세예요. 남노당 만세.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확인 좀 필요합니다. 지금 4.3? 그러면 전부 다 이승만을 악마시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반전향했던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전향 주사파? PD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이거는 수정해 주십시오. 계열 마찬가지예요. 남노당의 노선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무리하게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인식에 가까워요. 우파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얗게 칠했어요. 4.3은 열심히 추념하잖아요. 정확하게 4.3이 자유민의 공화국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럼 제주도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주고 그냥 우리끼리 했어야 됩니까? 여순 반란 사건 요즘에 그렇게 표현도 안 하죠. 여순 사건이 뭡니까? 그 4.3 진압하러 가다가 여순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요즘에 여순 사건도 반란이란 표현도 안 써요. 복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남노당 정권 아닌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파2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4.3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슬프다. 이념이 정말 무섭구나. 자유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게 정말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구나. 최소화시켜야지 민간인의 학살을. 어쨌든 너무나 슬프다. 남노동 이놈들 너희들 왜 그런 심한 도발을 했지? 이런 거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완전 밀렸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왕따됩니다. 자유한국당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몇 명 있을까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15 45년 8.15 다 우리 만세 불러야죠. 이건 다 일단 긍정 이념 성향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15 48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것은 그냥 섞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대정신 계열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한 표 대한민국도 한 표 둘 다 건국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력들은 영구 분단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헌법 4조도 없애고 3조도 없애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김일성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핵을 만들었거든요. 핵이 없는 김정은이 계속 사회주의 북한을 유지하겠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국식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이 없으면 자기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보라색으로 칠했던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전향 주사파들 이번에 70주년 이 남노당 정권이 70주년 기념했습니까? 한마디로 시체말로 쌩깠죠. 70주년 반만인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권을 가진 이 위대한 날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기념했습니까? 몇 명 참석했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탄생하지 말아야 되는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만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조선만 해도 노비가 40%까지 됐어요. 자국민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노예로 종놈 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제사상은 가만히 뜯어보면 성리학하고 비슷해요. 플라톤주의나 성리학이나 주제사상이나 욕을 먹을 때 어떻게 욕 먹는지 아십니까? 노예가 없으면 종이 없으면 노비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생각이다. 철학자가 멋있는 생각하고 성리학자도 멋있는 생각하고 관조하고 막 누가 밥 해줘야죠. 누가 농사 지어줘야죠. 노예조도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바로 플라톤주의야. 이런 비판을 받아요. 외국에서. 뜯어보면 비슷해요. 성리학하고 다. 사농공상 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밑에 있어야 됩니까? 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바로 자유민의 공화국이에요. 각자가 다 존중받아야죠. 누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면 몰라도 반만 역사에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숨결을 갖고 호흡을 갖고 권리를 가졌다. 인정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해줬어요. 너무나 위대한 날 아닙니까? 이 정권이 전부 쌩깠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MPK를 여기서 잔치했어요. 떡했어요. 정말 떡했어요. 파란 걸로 표시했어요. 그럼 6.25 전쟁 6.25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6.25 전쟁을 한번 표시해 주세요. 6.25 전쟁 지금 반전향한 사람들 6.25 전쟁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6.25 전쟁에 대해서 복잡한 말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김일성의 전쟁이 일으킨 남침을 부정하기는 힘들어도 살짝 유도한 거 아니냐? 수정주의 이런 얘기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주의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 수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스 커밍스 아닙니까?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 브루스 커밍스 책을 읽어보면 원래 이 나라에는 사회주의 맹화가 있었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한국에 굉장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브루스 커밍스 친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척으로 와이프가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브루스 커밍스는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어쨌든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 외국 사람이 해석해 준 6.25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비전형파 6.25 전쟁 아예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 6.25 전쟁 기념일에 대통령이 몸살 나셨잖아요. 딱 맞춰서 태극기 태극기 민간인 민간인 보상 좀 해줘야 됩니다. 피살자 보상 좀 해줘야 됩니다. 국군포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6.25 전쟁 6.25 전쟁이야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대한 역사의 상이다. 이걸 제대로 안 넣으면 다 허탕이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지? 책임자 처벌했습니까? 6.25 전쟁에 대한 사실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배상했어요? 6.25 전쟁이 산 아닌가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6.25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 왜 안 데리고 옵니까? 국군포로 왜 안 데리고 오죠? 우리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5.18이에요. 5.18 이 상태입니다. 5.18 5.18 반전향 사실 이 사람들도 빨갛게 칠해야 되는데 비전향 민중민주 5.18을 성역하 심지어 성질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성질가요? 지금 5.18 때 죽은 사람 숫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30년 전에 2천명이라고 들었어요. 백몇십명 중에서도 군인이 죽인 사람 몇 명이에요? 군인이 몇 명 죽었습니까? 파출소는 왜 습격을 하며 총은 왜 그러면 민주화운동하기 위해서 총싸움 하다가 민간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계엄군이 죽인 게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들 해야죠. 질문들 해보자는 거죠. 질문 자체를 공세하잖아요. 질문하는 것도 입 막아버리잖아요. 사실조사도 안 끝났는데 배상은 엄청나게 됐거든요. 이거 도대체 뭔가요? 자유한국당 법무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5.18 사실조사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정말 명강의를 했어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지만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했죠. 법무파들은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해서 취재를 했다.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게 생각합니다. 취재를 했으면 얼마나 했나요? 들어가서 하셨어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 북한 커넥션 북한군이 진짜 왔는지 아니면 고정간첩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북한 돈을 받고 뭔가 움직였는지 그거 왜 알아보면 안 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북한이 대남 공장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왔어요. 북한 커넥션이 정말 없었을까?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북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노예 상태예요. 그들의 피와 땀으로 뭘 한다는 거 부끄러워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물어보자. 저희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끝에 하나 있고 구구랍니다. 배제시키겠다요. 저 사람들이 진짜예요. 건강하고 정상이고 대한민국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상적인 사고하면서 큰 사람들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 기르는 분들이에요. 완전 소수됐고 정당 안에 의석 하나도 없어요.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몇 분이 계시죠? 그런데 거의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김진태 의원이 지금 당대표 될 것 같으면 도와드렸을 거예요. 가능성이 너무 안 보여서 못 도와드리고 있어요. 한교환 전 총리가 지금 당대표가 되신다. 타협 안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진짜 대한민국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킬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정당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새로 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도태우 위원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자유한국당 가시면 공천도 받겠구만 왜 그 아무 자산이 없는 당에 가시려고 하냐 이렇게 제가 몇 번 말했거든요. 제가 바쁜데 또 이분 도와야 되니까 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태극기 그때 만들었던 이 당에 저도 지금 2년간 계속해서 당비를 내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책임지고 싶어요. 우리가 주창을 했고 꿈을 실었고 지금 보이는 제일 가해에 있는 바로 저것을 이념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 재앙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르페행의 당이 원내 정당이 되는데 거의 30년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원내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 생각이 맞죠. 3.1운동 4.3 8.15 건국 6.25 5.18 저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이 생각으로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생각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다른 정당도 대한외국당도 그렇고 아마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는 법치와 자유민주의 연대를 싱크탱크로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격상시켜서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정책정당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좁은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또 뜯어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30일 동안 도태우 변호사님을 만나봤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 여러분 다 나눠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더 심각한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맞죠? And as I mentioned, there's one other villain in this drama and that's Moon Jae-in. more than any time since 1950 when the North Koreans pushed the American forces down to the Pusan perimeter. now more than any time since the end of 1950 it does look like North Korea could take over South Korea. In short, the free world could lose South Korea and that's because South Korea's democracy is in mortal danger. Now many people say, oh it's just absolutely ludicrous that you can have a destitute North Korea take over South Korea. The problem is though South Korea has a president who is subverting South Korean democracy and the security of his own state. Moon Jae-in is undermining the whole notion of liberal democracy by trying to take that concept out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He is jailing opponents. He is muzzl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e is taking down the defenses of South Korea to a North Korean invasion. He's whitewashing the North Koreans. He's allowing pro-North Korean folks in South Korea to have free reign. And Moon Jae-in is attempting to unify the two Korean states on North Korea's terms. that if Moon Jae-in were trying to help North Korea take over South Korea, he would be doing exactly what he is doing today. At a time when the whole concept of democracy is under unprecedented attac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emocracies in themselves, cannot allow China and North Korea to take over any democracy, especially one as important as South Korean. Now, because Moon Jae-in is supporting Kim Jong-un, it means all sorts of issues for us are complicated, including the disarming of North Korea. Both Korean leaders, Moon Jae-in and Kim Jong-un, are not friends of democracy, and they're not friends of a peaceful world. They are the enemies of liberty and all the things that we hold here. So now, more than at any other time since the end of fighting in the Korean war, 1953, now, more than at any other time since 1953, the stak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us, for Japan, for everybody else, could not be hired.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미국 고든 창 변호사의 이 얘기가 미국의 아주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 생각입니다. 이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흥정을 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많이 교란시키지만 트럼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미주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트릭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피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게 문명국의 태도예요. 전쟁을 라스트 리조트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수단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흥정을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리티 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정부 정신 이어서 3.1절 이석기 석방대야. 김일성 세력이 합법화 범죄가 아니라 합법화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됐어요. 형법이 무력화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통합진보당을 복근시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던 김희수를 헌재 소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대법원장을 김명수로 바꿨어요. 그거는 자유한국당도 허락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갖고 있는 불신은 대법원장 임명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못 믿어요. 재판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통진당을 바로 복근 못 시키기 때문에 생각했던 두 번째 아니. 일단 이석길을 풀자. 이석길을 풀고 통진당 사태 때 자폐 같은 사람 다 풀고 그리고 그 이전 정치인들 김재현이나 이정희 등등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이렇게 복근시키자. 그래서 이석길을 집어넣은 대법원 대법원장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문명국입니까? 이 사태를 조용히 보고 있어요. 촛불을 같이 밝힌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민주의자가 맞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조용히 보고 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3일절은 우리가 말하는 3일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항일무장투쟁사라는 이 책은 저자가 남현우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학가를 나온 한국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3일운동이 시작이에요. 3일 봉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3일 봉기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소위 민족대표 33인이 헛된 기대를 걸었던 미영프의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중을 지원하기는 커녕 일제를 적극 지지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진정한 이 민중의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트드 트드로 부릅니다. 타도 제국주의 동명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 트드를 결성한 사람 하성의숙 나온 저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14살 14살의 민족의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한국 주사파들의 수준이에요. 이들의 바이브리아의 의책이.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제 청룡 동명. 이 김일성의 트드는 곧 반제 청룡 동명으로 바뀌어요. 한국 주사파가 무슨 짓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에 지하당을 건설했어요. 그 이름이 트드를 모방해서 반제 청룡 동명이에요. 그 반제 청룡 동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대정신의 김영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반제 청룡 동명에서 민족 민주 혁명 당으로 바꿨어요. 민족 민주 혁명 당이 지금 다 전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하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하의 종북 세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 지금도 이 사람들은 항일 유격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쫓아내고 일본을 쫓아내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한마디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들 학교 교실도 다 뺏겼고요. 청와대도 뺏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믿질 않아요. 언제 믿을 것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300만이 굶어 죽었을 때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놈의 미국 그 놈의 일본 쫓아내는 고난의 행군. 1930 년대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걸 지금도 믿고 있을까요? 주사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가 있고요. 언론계 언론계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언론은 아니에요. 말 말의 세계 지식의 세계 다 정확해버렸어요. 언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감성 지성 영성 다 커버하는 영역이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언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에요. 인터넷이 없을 때 있는 언론사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뉴욕타임스도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서 건물을 세를 내줘요. 언론 자체가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장사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권력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대부분 다 90% 이상 전부 다 정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란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은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나치 시대의 독일인의 삶.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자유롭겠죠. 하지만 당신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무죄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삶은. 삶 너머에 또 삶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김일성 세력을 반인도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정신들 타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나치의 유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니른베르크에 갔다 왔어요. 그대로 줬어요. 나치 전당대회장이에요. 수십만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기획한 나름 유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유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북한이 바로 전체주의예요.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이 담보해주는 그런 영생 전체주의 사이비 종교예요. 저는 이 나라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화되는 것 아주 빨리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강기와 야만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걸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야만스럽게 몰아넣고 대법원장을 감옥에 넣고 언론인 변이제를 몰아넣고 기무사 국정원 군대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감성과 정말 저차원적인 삶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영성 두 개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가 가장 먼저 망했어요. 이 지성과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악의 세력 악마들을 처단할 능력이 없어요. 다 속아요. 주체 사상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혁파할 수 있어야 돼요. 서구철학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숙제는 형식 논리를 깨는 거였습니다. 한 번 형식 논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은 파랗다. 서울 창공은 하늘이다. 따라서 서울 창공은 파랗다.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해줘야 돼요. 하늘이 왜 파래? 까말때도 있잖아. 그래야지만 그 형식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삼단논법의 노예가 돼요. 대전자가 그럴 듯하면 그래 하늘이 파랗지. 다 애들이 하늘을 파랗게 그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삼단논법의 저주에 걸려 있어요. 직관해야 됩니다. 사람의 삶의 세계 생명의 세계 숨결이 있는 개인 각자가 다른 것 이거 다 인정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극우 프레임은 덫 여러분 이제 극우 프레임이 왜 드신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극우입니까? 우린 정상인이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지금 다 빨갱이들한테 선전선종 당해가지고 나쁜 사람 된 거잖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국회와 청와대가 다 점령됐습니다. 제가 못 찾아도 아마 누군가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지는 못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들이 저렇게 했다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도 공산화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지금 북한만 남았어요. 중국도 꼼짝 마라예요. 왜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주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현금이 계속 들어가서 핵을 만드니까 개성공단을 닫은 거 아닙니까? 이석기 씨가 어떻게 해서 양심수죠? 북한 편을 들었잖아요. 반인도 범죄자를 편을 들었잖아요. 왜 양심?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빛을 만드는 일이죠. 생명을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그굽니까? 우리는 정상인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지식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둠에 물들인다는 것 용서할 수 없어요.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타협할 것입니까? 반인도 범죄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반인도 범죄 그 실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북한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혼내면서 말한 것은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손석희 씨처럼 안 때려요. 그냥 침을 넣을 뿐이에요. 맞을 땐 나쁘지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손석희 씨의 이 사건이 2017년 4월 16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이죠. 세월호 3주기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이죠. 세월호 사건 3주년이에요. 그때 밝혀졌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끈 것만 해도 이미 손석희 씨가 이겼나 봐요. 그런데 많이들 알게 됐죠. 이 위선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 못해도 조금조금 다 해결해서 갈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 물든 이 악한 세대가 우리 대해서 끝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자산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3만 명이나 남아있어요. 매달 돈 내시는 분이 천명이에요. 저하고 도태우 변사님이 이 당을 만들 때 기여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책임을 질 겁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나중에 자유공화당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그 정당을 통해서 정말 정상인들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제가 혹시 쉬고 싶은 분은 나가도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개는 받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한 건 그건 얘기할 수 없는데 장충체육관에서 만들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혹시 그것도 다른 거고요. 지금 정당이 됐으면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럼 혹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 했는데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쉬었다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